박해 앉아! 박해 앉아! 정부대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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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제는 잠냐? 내 차도 그럴거야 따라오세요 뭐야? 도와줘 부탁이야 남준 오빠 알았어 고개 숙여 이쪽으로 왔는데 못봤습니까? 아니요 이쪽으로 안왔습니다 주차장 쪽 주차장 쪽 방금 차량들 보여주세요 네 차차입니다 차차 보러 따세요 어떻게 된거야? 이제 어디로 가? 잘게 세워 어디로 가냐니까 차 세우라니까! 뭐하는거야? 경찰에서 물어보면 협박당해서 태워줬고 차까지 뺏겼다고 해 다시 만나는 날 이 비수 꼭 갚을게 고맙다 고맙다 조만간 이 비 꼭 갚아야 할거야 남준 오빠 딴소리 할게 없기 남준 오빠 남준 오빠 사례 여행 남준 오빠 좀.. 남준 오빠 데뷔 남준 오빠